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반도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천만쌤이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떠들어 대고 있어요.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고 귀엽기보다는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귀엽게 봐주시고 저보다 어린 분들은 예쁘게 봐주십시오. 몸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가 좀 않을 겁니다. 몸이 좀 피곤한데 몸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순간 실수, 순간 어떻게 모르겠어요. 순간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다 보면은 온몸에 말 그대로 고장이 옵니다. 고장. 기계도 고장이 오는데 사람은 사람이라고 고장 안 오겠어요. 당연히 고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몸관리 잘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투자 잘 해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만큼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그날까지 렛츠고입니다. 렛츠고. 이번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기업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천만원 넣었으면 한 1억을 벌 수 있다. 이러면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만원 넣었는데 1억이 됐어요. 10배네. 10배. 아주 흥미로운 기업인데 이 가온칩스라고 하네요. 가온 칩스. 칩스니까 뭔가 이게 뭐 반도체 비스무리한 회사가 같다는 느낌이 들게 오죠. 이런 얘기가 있어. 역시 존버는 성공한다. 존버는 성공한다. 성공해야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존버 하는데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가온칩스 공모주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이에요. 존버는 성공한다. 22년 상장한 이 회사 주가는 2년 만에 수익률이 공모가의 10배에 달았네요. 벌써. 와 대단하다. 2년 만에 10배야. 10배. 뭣도 모르고 천만원 묻어뒀더니 1억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가온칩스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거는 아니에요. 작년에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AI 붐을 탄 거야. AI 붐을 타고 시장의 주목을 받다 보니 가파르게 올랐고 상승의 랠리는 올해도 지속이 됩니다. 2일 날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가온칩스가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9일 종가가 10만 6천 5백원입니다. 10만 6천 5백원. 연초 5만원이었던 그 주가가 두 달 만에 2배 이상 올랐어. 2배 이상 올랐고. 하여튼 10만원 떼가 됐다. 그래서 올 들어서 최고가는 12만 5백원. 5백원인데 시가총액도 올해에만 한 5천억원이죠. 5천억원 정도 넘게 불어서 이 조 단위의 몸값 반열에 오른 거예요. 공모가 대비 주가는 661% 상승했어요. 661%나 상승을 했다. 엄청난 슈팅이었다. 슈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온칩스는 누구냐. 삼성전자의 출신 엔지니어들이에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뭉쳐가지고 만든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하우스입니다. 디자인하우스다. 이 디자인하우스가 뭐냐. 이 디자인하우스가 팹립스 기업의 칩의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 기업이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제조 공정용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변환해 주는 그런 회사다. 파운드리 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회사다. 그 설계 도면만으로 반도체 칩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을 팹립스하고 파운드리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거야. 이 디자인하우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22년 5월 20일이요. 5월 20일 공모가 14,000원이었어요. 14,000원으로 코스닥 시장에 짜잔 하고 상장을 했어요. 당시 상장 철회 기업이 속출하면서 공모주 시장 내 한기가 돌았어요. 아주 찬바람이 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온칩스는 기간 수요 예측, 일반 청약에서 모두 흥행을 했고 시장의 기대를 모합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상장 초반에 공모가의 두 배가 뛴 주가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1년 넘게 지속이 되더라. 작년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2만원, 3만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들썩들썩해요. 들썩들썩 그건 이제 하반기부터 막 그래요. 생성형 AI의 그 채치 PT가 촉발한 그 AI 열풍의 고집적, 고용량 이런 반도체 수요가 막 폭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확산하면서부터죠. 그러다 보니 디자인하우스의 중요성에도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온칩스는 특히 대표 파트너사로 삼성전자파운드리랑 영국의 팹립스 업체 ARM 등을 두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는 거죠. 올 들어서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연초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주가가 무려 86%나 띕니다. 86% 뛰어가지고 이 기간 코스닥 종목들 가운데 상승률 13위 기록을 해요. 지난해 반도체 주의 전반적인 랠리에 그 랠리에 소외됐던 점도 상승세를 부추기는데 이 와중에 일본의 한 업체와 업체랑 약 556억 정도 규모의 AI 반도체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습니다.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는다. 현대차 증권은 해당 일본 업체가 일본 AI 1위 기업일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2나노미터 공정을 수주받은 디자인하우스는 전세계적으로 가온칩스가 유일하다. 그리고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대만 TSMC의 디자인하우스 자회사가 있어요. GUC 아직 수주받지 못한 공정이라는 점에서 가온칩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가온칩스는요.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에 일본 현지의 법인을 설립한 유일한 기업으로 향후에 일본 시장 내에서 수액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가온칩스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처음으로 직접 수주한 건 수주한 건이죠. 한번 계약을 맺으면 공생관계가 지속되는 러켓 특성상 실적이 큰 의미가 있는 수주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실적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겠죠. 거품이다. 그런 것도 있어요. 시총 1조 원대 기업의 매출이 작년 기준 636억 원 영업이 44억밖에 안 돼요. 22년 실적과 종가 기준 가온칩스의 PER이 259배야 너무 높다. 동일업종 PER이 27배보다 압도적이죠. 그래서 최근 주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온칩스의 실적은 20년에서 23년 매년 개선되고 영업이익은 22년 한 번 전년 대비 감소한 것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업체랑 계약건 계약건이 556억인데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매출에 인식될 예정인 만큼 실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미래세에서는 23년 기준 매출액에서 양산 매출의 비중이 15에서 20% 수준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25년부터는 양산 매출액이 개발 매출액을 넘어서 원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온칩스 애들이 자신하고 있다. 가온칩스는 글로벌 디자인하우스와 비견될 만한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고 초미세 공정을 이용한 차량용과 AI 반도체 위주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지속적인 수주 모멘텀 이런 거로 인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좋게 평가합니다. 증권소에서.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높아 10배는 좀 심해요. 10배 저도 적당히 올라가야지 10배면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 가온칩스에 대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